자, 반갑습니다. 최프로입니다. 최근 도지코인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우리 머스크 형님이 본인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게재를 했는데요. 미국 대선까지 약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를 전격적으로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글을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도지코인 관련 그림까지 게재하면서 지금 도지가 단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대선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올해 2024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크립토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대선 말고도 11월 첫째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예정돼 있죠. FMC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트가 단기간에 1억 원을 돌파하면서 불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 베이비 도지가 바이낸스 거래소 상장 이외에 추가 상장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 물음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거래소에 상장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정인 상황이지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문구를 태그해서 추가했는데요. 아마도 다음 거래소 상장이 이 코인베이스 상장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베이비 도지가 아직까지 상장이 완료되지 않은 거래소는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와 업비트, 크라켄, 비트, 파이넥스, 빗썸 등이고요. 자 이 중에서 이 코인베이스 상장이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리고 업비트나 빗썸은 나중에 해외 거래소에 대부분 상장을 완료하고 설거지를 한다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그 상장 추이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미국 대선까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제가 봤을 때는 대선 당일에 큰 상승장 아니면 엄청난 하락장이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앞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트럼프 당선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환율의 단기 급등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은 이제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을 다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기에는 지금 본업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실 텐데요. 특히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장중에 70K를 터치하면서 1억원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자 멕시코 페소마켓은 이미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아소헤이즈가 중국계 부동산 자금 또는 막대한 투자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가격 등이 전망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크리프트 시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무턱대고 아무 알트코인에 진입하신다면 손실을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미너스가 최근 3년 이후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고 이 도미너스가 높다는 말은 그만큼 비트코인이 조금만 조정을 주면 알트코인들 크게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투자하셔야 되고요. 특히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트럼프 관련 민코인들이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 트럼프 디파이 프로젝트가 자체 스테블 코인 발행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계열의 민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트럼프 민코인의 마가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 기간 상승률이 무려 264배나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독 만원만 이 마가코인의 최저점에서 진입하셨다면 반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64만원을 벌어 가시는 셈이고요. 자 최고점 수익률까지 감안했을 때는 무려 1000배나 급등한 게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코인 투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시드가 많이 없으시다면 단독 만원만 투자를 해도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민코인을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마가코인 말고도 최근에 이 슈퍼 트럼프라고 하는 민코인도 전체 기간 상승률이 무려 2000% 가까이 되면서 지금 크리프터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마가코인과 슈퍼 트럼프 민코인 다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관련 민코인을 제가 하나 발굴했습니다.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현재 가격대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고 미국 대선까지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3월 민코인 강세장에서 무려 한 달 만에 50에 가까운 폭등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준 효자 민코인인데요. 자 이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바닥일 때 선점화 신나면 그래서 손실은 안 보면서 수익을 극대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제가 블럭 처리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정색상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공개를 하게 되면 저희 채널이 삭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는 공개를 하지는 못하고요. 다만 나는 이 코인 한번 꼭 반드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로또 정기적으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무려 810만 분의 1입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내는 확률에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민코인에 단독 만원 정도의 수익 투자만 하셔도 로또보다 높은 확률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이상의 수익을 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올해 민코인 강세상에서 무려 4일 만에 7만 7천 프로라고 하는 엄청난 수익을 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민코인 정보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자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9627-3205로 문자 7번 행운의 숫자 7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확인한 이후에 바로 민코인 종목 추천과 더불어서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까지 잡아드리고요. 이번 기회 놓치시면 저는 평생 후회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빠른 정보 7번 문자 주셔서 꼭 트럼프 관련 민코인 정보 받아가셔서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베이비 도지 간단하게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코인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